파인 클랜식 세츄레이터가 무료 배포 중입니다. 곧 유료로 바뀝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다운받으세요. 보컬드럼 베이스 등에 쓰기 좋은 세츄레이터입니다. 간단한 조작으로 사운드에 풍성함을 더할 수 있어요. 각 트레이에 걸어도 되고 버스 트레이에 걸고 사용해도 좋습니다. 답답한 사운드에 캐릭터를 줄 수 있어요. 베이스, 드럼, 키, 보컬 등 프리셋이 있어 본인 곡에 알맞은 세팅값을 사용하면 됩니다. 초보분들에게 강추해요. 다운받는 법은 더 보기했습니다. 크랙스페이스와 30% 탈인 중입니다. 저렴한 때에 득텀하세요. 스프리트도 스프리트도 스프리트 스프리트 스프치 I thought it sounded pretty good. I think I could use some more vibe. I think it could be a bit brighter. So we'll click through here. I think I could be better off of it. UA EDM BUND2가 95% 할인 중입니다. 꿀템 6개 묶음이요. EQ 컴프 신스 등이 포함된 패키지입니다. 오파신스도 들어있어요. 빈티지하고 아날로그에서 레트로 시스텝 장르 만들 때 쓰기 좋은 가상악기입니다. 락 가요 밴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믹마할 때 쓰면 좋은 플러그인이에요. 간단한 조작으로 고퀄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UAD 여름 세일이 최대 84% 할인 중입니다. 저렴할 때 득템하세요. 저렴할 때 쓰면 좋은 플러그에서 레트로 시스텝 장르 Woofuto,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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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